자, 다음 키워드 나만 웃긴 사진 나만 웃긴 사진 그 정도 아닌데? 그 정도 사진 아닌데? 이게 진짜 나만 웃긴 사진인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스토리를 모르면 안 웃긴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웃기면 안 돼요 지금 성아 씨 탈락 성아 씨 탈락 웃겨 이게 웃겨? 네, 웃겨요 웃겨요, 너무 웃겨요 아, 선생님들 잠시만요 중간에 죄송하지만 나만 웃긴 사진이 너무 지금 느슨해서 뒤에도 느슨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긴장감을 한번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웅영 씨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말 그대로 나만 웃긴 사진입니다 예? 감당 가능하냐고 열어주세요 나만 웃긴 사진 공개하셔도 됩니다, 괜찮아요 이게 너무 느슨해서 안 되겠어요 뭔데 뭔데? 정말 이런만 웃기게는 안 돼요 나 김홍중만 웃긴 사진 와, 진짜 아기다 열어주세요 와, 너무 강력스럽게 나왔는데 옛날인데요 뭐 궁금하신가요? 2 1 2 2 2 1 2 2 감사합니다.